어떤 여자분 만나고 싶으세요? 저요? 네 열심히? 열심히 인사해 근데 지금 우리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러니까요 칭찬해 칭찬해 저 스스로한테 맨날 칭찬하는데 오늘도 일과 육아를 다 해치웠어 그리고 막 잠을 막 이렇게 자잖아요 그런 거 보고 있을 때? 좋아요 느낌을 좋고 아 잘 자고 있구나 잘했어 오늘 내가 또 1cm 키웠다 이런 생각 뭐 해요? 어린이집에 갔다 오면? 일찍 자요 9시 전에는 자요 너무 심심해요 진짜 그 시간이 나가고 싶어요 애들 어딜 가죠? 진짜 이제는 오래됐더니 너무 심심하고 나가고 싶고 이제 바람 들었나 봐요 들었다 들었다 너무 심심해 가지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냥 독수공방 하고 있으려니 독수공방 왔다 그래서 이제 제 엄마한테 요즘에 바람 들어서 잘하셨어요 제 것만 보게 되더라고 어느 순간 떼지도 않으면 못 입어 또 엄마도 엄마도 이쁜 거 입고 싶다 말이면서 음식 잘하세요? 빨리? 빠른 편이에요 빠른 편이에요 요리 잘하세요? 저요? 어떨 것 같아요?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합니다 뭐 해드릴까요? 뭐 해드릴까요? 잘하실 것 같아요 1등 신랑감인데요 육아도 잘하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모르죠 그거요 15분ков 이런 중 show 여기서 형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